이 해적 호텔에는 보물 상자 열기 미션이 있습니다. 그 미션 담당지는 바로 이거! 이제 바로 미션을 수행하러 가보겠습니다. 흥미씨. 바닥에 물의 색 불가사리는 몇 개 있나요? 어 여기 한 개. 몇 개지? 한 개 찾았고. 한 개다. 한 개입니다. 큐브게임에 있는 숫자는? 숫자는? 오! 바닥이 클리퍼 개수를? 여기 그려보자. 여기 한 개. 한 개. 바닥에 카레 개수는 한 개. 코코 엄마야. 너희가 여기. 코코 엄마야. 코코 엄마야 하자. 여기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아, 다 풀었다. 일단, 1, 5, 1. 기사. 이 기사 스크롤에는 악마의 계란. 그니까 이 도둑이다. 여기 있습니다. 신나. five, 4, 3, 25, 21, 23, 23, 23, 26, 24, 25, 23, 24, 24, 24, 26, 24, 24, 24, 26, 24, 24, 27, 29, 24, 24, 24, 24, 25, 26, 29, 25, 25, 25, 24, 25, 27, 26, 25, 25, 26, 24, 26, 25, 26, 26, 27, 25, 26, 25, 29, 26, 27, 24, 26, 26, 27, 28, 26, 26, 27, 27, 27, 27, 27, 28, 29, 27, 29. 그 레고 쿠폰이 있습니다. 금고일기 상관!